생명과학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2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고요 2025 버전 개념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 이 모의고사가 뭔지 소개를 좀 할게요 참고로 올해 내가 생명과학 2 커리큘럼이 거의 없어요 섬계수환이 있긴 한데 그 섬계수환도 이제 예전 거를 내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한 정도 수준이지 전면 촬영은 안 했어 그 이후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새로 제작한 모의고사 제작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깊은 마음으로 좀 합니다 자 개념형 모의고사는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생명과학 2 개념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개념형 모의고사가 일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정규 모의고사에 딸려서 몇 회가 좀 있었거든요 합쳐가지고 2회사에 4회 이외에 총 6회 분량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18회분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한 모의고사 이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생명과학 2 그래도 그 여러 이제 입시 지형의 변화 때문에 조금 많이 인원이 줄고 있기는 해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생투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도 많이 또 여러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어우 너무 아주 좋아요 저도 그런 피드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좋은 마음으로 이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얘기한 것처럼 개념형 연례 문제로만 구성된 18회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형 연례 문제가 뭐냐 수능 생명과학 1이 됐건 2가 됐건 뭐 다른 과학 전부 다 20문항으로 되어 있죠 20문제 중에 개념형이 연례 문제가 되고 추론형이 6문제야 개념형은 그냥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의 킬빈내로 이 과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뭐 삼투현상이라든지 능동성 촉진학상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연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추론형은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코돈 추론 제한요소 추론이라든지 염기 조성 계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계산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어렵죠 이 두 개가 완전히 상이한 유형의 문제 그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쉽고요 이것은 많이 많이 공부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시험 문제 풀 때도 수능 문제 개념형 연례 문제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이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추론형 6문제 잡는 게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형 연례 문제를 잡으면 이걸 싹 다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2.5점씩이니까 이게 몇 점이 됩니까? 35점 정도 된다고 35점이 되는데 나머지 이 추론형 6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백지로 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찍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지 플러스 알파 그러면 15문제 그러면 37점 내지 38점이 되는데 그러면 최근 생명과학 2 추세로 봤을 때 3등급 이상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입제도 변화 내가 6월 모평 이후에도 뭐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그랬는데 작년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얘기했는데 서울대 투과목 필수 지정 요거를 폐지한 그 후과 후포풍 영향으로 정말 모든 투과목들이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올해 수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에서 35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진짜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3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2등급 1등급 만점이 목표야 그런 친구들 많지 지금 나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념형 연례 문제를 빠르게 풀어줘야 돼요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연례 문제를 몇 분 정도? 10분 이내에 풀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9분, 8분, 7분 최대 6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버리면 나머지 20분 이상이 시간이 확보가 될 거 아니야 20분이라고 해도 출원형 6문제 이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꽤 여유 있게 잡힌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문제당 3분 이상, 4분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개념형 연례 문제를 만약에 6분 내에 풀었다 그럼 24분이 확보되잖아 그럼 진짜 문제당 4분 빨리 푸는 거 2분 말에 푼다 그러면 5분, 6분, 7분, 코도 출원 그 정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난도 출원형 시간 확보 용으로도 개념형 연례 문제를 빠르게 푸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2등급, 1등급 만점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는 개념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확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돼요 개념형 연례 문제에서 한두 문제 틀려버리면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념형이 쉽다라고는 해도 여기서 절대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알겠어? 일부 학생들이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만 잔뜩 풀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개념을 알더라도 실수 안 하고 연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이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위한 훈련형 모의고사가 되겠는데 이게 생명과학 1에서는 진작에 몇 회 전부터 했었는데 너무나 큰 호응이 있었고 효과가 좋다라고 성공한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도 조금 늦긴 했지만 올해부터 이거를 내가 준비한 겁니다 알겠죠? 18회분 18회분이 또 왜 18회입니까? 특별한 숫자의 의미가 있나요? 그랬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20회분 마시려고 했는데 좀 여력이 안 됐어 생명과학 1 커리큘럼이 너무 많아서 하여간 18회분 이거로 그래도 많이 작년보다는 3배나 이상 더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알겠지? 자 또 이거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 평가원 기출 문제들 기반으로 해서 다 변형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모평 이것도 조금 포함해서 한두 문제 정도 더 집어넣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작년도와 개념형 모의고사 비슷합니까? 그런데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거기는 일부 집어넣은 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손질하고 좀 다듬고 리터치 해가지고 조금 색다르게 배치만 달리해도 좀 다른 느낌으로 낯설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일부 교육청 문제 중에서 우수한 거 그리고 EBS 수특 중에 우수한 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선생님이 고심 끝에 다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우성을 했고요 다 백호연구실 자체 제작이야 그리고 각 회차 18회 회차가 있는데 약간씩 다른 유형 막 이렇게 고루고루 공포를 시켜놨고 난이도도 조금씩 다르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약간 그래서 이런 걸 다 경험해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참 생명과학 1에서도 아주 학생들이 좋아했는데 목표 풀이 시간을 선생님과 우리 연구원들이 다 풀어보고 제시를 할 거야 그 각 회차 헤드 부분에 각 회차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거는 6분, 어떤 건 7분, 어떤 건 8분, 9분까지 그래서 그런 목표 풀이 시간을 제시할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푸는 훈련을 해줘야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할 거야 알겠지? 웬만하면 시간 내 풀어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 없이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해요 어이없이 실수할 걸? 그리고 시간도 줄지가 않아요 18회 분 쭉 하다 보면 시간이 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어? 시간이 자꾸 주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고 자 그리고 복습용으로 동일한 18회 분 모의고사를 뒤에다가 한 번 더 똑같이 수록을 해 놨어요 한 번 더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6월 17일 날 오늘이거든요 오늘 나왔는데 이걸 6월 달에 다 풀어봤어 또는 7월 달에 풀어봤어 9월 달에 풀어봤어 8월 달에 풀어봤어 이럴 수 있잖아 나중에 9월이나 10월, 11월 이걸 임박해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형 연례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 보시기 바라구요 자 일정은 전체 백호 모의고사 일정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개념형 모의고사가 연례 문제 18회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야 이게 6월 중순 6월 17일 날 나왔죠 이거 말고 풀 모의고사 전체 모의고사도 있어요 20문제짜리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 여력이 좀 안 됐어 능력은 되는데 여력이 안 됐어 생명과학 1이 워낙 커리큘럼이 많아서 생명과학 1이 뭐 수강생이 엄청 많아서 그래 하여간 그래 그래서 대신 메가스터디에서 퀄 모의고사를 만들어 이거를 내가 같이 하기로 했어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니까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거거든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 메가스터디에서 준비하는 퀄 모의고사의 생명과학 2 내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진 않아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야 다만 선생님이 이 퀄 모의고사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퀄 모의고사가 매 회차 나올 때마다 최종 한번 살짝 검토는 좀 할 거야 감수 수준까지도 아니야 살짝 검토야 거기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진 않아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오 이거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너무 난이도가 낮네요 그 정도 코멘트는 좀 해 줄 거야 그리고 이거는 거의 10년 전 문제네요 아 이거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거 같아요 그 정도는 선생님이 좀 코멘트를 좀 해 주려고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섣부르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맞춰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내가 같이 해설 강의하고 내 커리큘럼에 집어넣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감은 느끼긴 해요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장해 주려고 노력은 좀 할 거야 알겠지? 자 향후 전체 모의고사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8월 중순에 시즌 1 2개 회차 9월 모평 대비 9월 모평 이후 반영해서 10월 초순에 시즌 2에서 2개 회차 10월 중순에 시즌 3에서 1회차 수능 대비로 이것들이 쭉 나올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 모의고사니까 개념형 모의고사 이후에 이것도 같이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커리큘럼이 좀 더 부족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생명과학 2는 그 기출문제 유형의 변화가 없어요 맨 똑같아요 숫자만 바꾸고 살짝살짝씩만 바꾸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정도 모의고사 해주시고 수 2과 수 1 풀어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형 모의고사 수강 대상은요 개념형 모의고사로 다시 와서 섬계수환 이거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 특히 섬계수환에서 개념 파트 추론용 파트 스킬 파트 그거는 완강 못 하더라도 개념 파트만이라도 완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훈련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완강하고 난 다음에 개념형 모의고사 풀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개념을 다시 보완해 주시면 될 거야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 뭐 3등급 이상 다 목표죠 모든 수험생 다 했으면 좋겠고 자 개념형 풀이 속도 향상과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 다 해보면 좋겠다 자 해설강이 이제 올라가는데 총 18개 모의고사니까 18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촬영으로 지금처럼 전부 다 할 거고 6월 17일부터 해가지고 7월 중순에 다 완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모의고사가 18회분인데 하루에 하나 풀고 또 3일 후에 하나 풀고 이러지 마시고 한 번 풀 때 2개 회차는 3개 회차씩 풀어보세요 주기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 한 번 푸는데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검토하고 해설강의 보는 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개 회차 정도씩 하세요 3시간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면 3개 회차를 한꺼번에 그래야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더라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획 잘 보시고 하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8월 임박해서 9월 목편정은 해도 됩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책자 형태로 갈 겁니다 모의고사 형태를 아니에요 책자 형태로 쭉 돼 있고 각 회차마다 14문항 18회분 돼 있고 정답 해설도 뒤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각 회차 상단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확대 부분 이렇게 돼 있어 목표 풀이 시간 6분 이런 걸 내가 다 써놨다고 그래야 나머지는 응시 날짜 쓰고 풀이 시간 실제 여러분들이 6분 목표였는데 이걸 예를 들어 8분에 풀었다 그렇게 써주시고 마침 계속 14문제 전부 다 14문제를 해놨거든 14문제 중에 내가 13문제 맞췄다 12문제 맞췄다 이런 거 써 놓으시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목표 풀이 시간에 따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복습용으로 이 교재 책자 후반부에 한 번 더 이거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면 다 못 맞추잖아요 복습 꼭 하시고 해석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수능 임박해서 한 번 더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자 해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 근데 정답가 해설이 있는데 자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거면 충분하다 또는 내가 섬계세안을 보면서 다 채워졌다 개념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해설강의 꼭 한 번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2 개념형 모의고사 강의 소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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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